최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살을 급격히 많이 뺀 것과 킴 카라시안과 지미 키멜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언급을 하면서 이 당뇨약 오젠픽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. 그분들이 당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뇨가 없는데도 맞아도 대부분 안전하고 특별히 체중 감량을 도와줘서 그런데요. 오젠픽을 맞으면 식욕은 남아있지만 식탐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매스껍지 않고 폴가분하게 줄어들어서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은 약 없이 어떻게 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오젠픽은 GLP-1 유사체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약으로 써요. 트룰리시티와 라이벌스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. 이런 약품들은 체내 자연적으로 나오는 GLP-1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GLP-1 유사체라고 부르는데요. 이 GLP 호르몬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을 때 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. 분비된 GLP 호르몬은 체장으로 가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고요. 위장관 운동을 늦춰서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해서 포만감이 더 오래가게 만듭니다. 또한 GLP-1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뇌신경으로 이동하면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립니다. 그러니 자연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느껴지면서 식사량이 줄어들어 체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. 그러면 식사 후 본래 나오는 이 GLP 호르몬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극대화해서 나의 체중도 관리하고 나의 당뇨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죠. 자 첫 번째,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. 음식을 30회 씹었을 때가 음식을 5회 씹었을 때보다 체내 GLP 농도가 무려 30%나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비결은 국밥 또는 짜장면과 같은 한 그릇 식사보다는 여러 반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 비결이 되겠습니다. GLP를 올리는 두 번째 습관은 소화가 더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. 통곡물과 같은 복합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그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과 팩틴이 GLP-1을 증가시켜줍니다. 자 세 번째,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도 GLP-1을 늘릴 수 있습니다. 한 연구에 의하면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가 장을 자극해 GLP-1 분비량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. 네 번째는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입니다.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백티륨이 많은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GLP-1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마지막은 가공식품을 피해라 입니다. 이런 식품은 체내 GLP-1 생성을 더디게 하며 또한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기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식사 방법이죠. 오늘 함께 알아본 방법들을 통해서 GLP-1을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올리는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. 그리고 체중관량과 당뇨관리를 위해서는 식사관리도 중요하지만 운동, 특히 근력운동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.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